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새로운 컨텐츠 목록 딥스트럭처를 통해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부터 2003년 노무현의 세천년민주당과 이회창의 한나라당의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거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초반기 폭풍 같았던 정세 속에서 뇌관 역할을 했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윤창열 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하이에리엇 분양사기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한솔저축은행 해외불법인수를 비롯해 2024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성남까지 모두 연관된 희대의 사기꾼 권덩만 그리고 지금도 연예계에서 맹활약 중인 국민 MC들 신동엽 강호동 등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은인표 은경표 등으로 인해 벌어졌던 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와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전 먼저 영업정지가 되며 2012년 소위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이 된 사마저축은행 사태까지 다루면서 초대형 부동산 분양사기와 기업사냥 주가조작 사건들 그리고 각종 저축은행 사태들 속에서도 서로 공생관계였던 부동산 사기꾼 기업사냥꾼들과 명동사채시장 저축은행들과 이들 사이에서 때로는 전문가 때로는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뒤를 봐줄 정권 수뇌부들에까지 줄을 넣었던 금융계 로비스트 브로커들에 이르는 검은 연결고리들의 만행에 대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시간적으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후이자 2012년 미래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사태 전에 이 사건들과 맞물려 터지면서 당시 mb 정권의 왕차관이라고까지 불렸던 박영준과 방통대군이자 mb의 멘토로 칭해졌던 최시중까지 구속되는 등 그토록 청렴결백하다고 자부했던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초대형 정권 비리사건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사태를 다루기 전에 당시 mb 정권의 권력 구도와 당시 금융계에 넓게 펼쳐져 있던 검은 연결고리들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딥스트럭처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선정하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당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대우건설에 입사하여 1990년대 우림건설의 간부를 거쳐 1997년 일명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시행사 넥서스 건설을 창업하여 서울 영등포 하이트맥주 공장 부지 일대에서 대우드림타운 아파트 2000년대 초반에는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 등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사업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진 부동산 개발업자 이정배에게 자꾸 눈에 띄는 먹음직스러운 부지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강남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았던 서울시 양재동 양재아이씨 부근 화물터미널 부지였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돈을 벌게 된 이정배는 자신의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등을 앞세워 2004년부터 무려 축구장 12개 넓이의 서울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고이자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돈을 끌어와 부지 매입에서부터 인허가에 이은 개발 및 분양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여 당시돈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이정배는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를 받는 것에 힘을 써줄 로비스트 브로커를 찾았고 때마침 과거 대우건설 때 인연이 있었던 경북 포항 구룡포 출신 건설업자 이동 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을 시작해 개발 사업을 속전속결할수록 가져가는 이득이 컸던 이정배는 부지 인허가에 바로 직접 힘쓸 수 있는 당시 민선 3기 제32대 서울시장 이명박과 동양인 포항 출신 건설업자 이동 위를 자신의 로비스트 브로커로 앞세우면서 이명박 에게는 단순한 친형 이상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당시 한나라당 5선 국회의원 이상득을 만날 수 있었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을 통해 이상득의 오래된 친구이자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던 한국갤럽 회장 최시준과 이상득의 오래된 국회보좌관 출신 으로 당시에는 서울시장 이명박을 보좌하는 서울시 정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던 박영준에게까지 연이어 줄을 댈 수 있었습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개발 사업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 위에서는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에게 직접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상득과 최시중을 비롯해 아래 실무진들에게 는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 박영준 까지 자신의 로비스트 브로커 이동률을 통해 모두 줄을 넣을 수 있게 된 이정배는 이르면 2006년 늦어도 2007년이면 부지 매입을 비롯해 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 과정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 개발 및 각종 로비에 필요한 돈을 끌어오는 일에 더욱 가열차게 몰두했습니다 이정배는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2004년 초부터 우리은행의 부동산 금융팀장 등 관련 간부들에게 접근하여 자신과 특수관계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을 총동원해 우리은행 으로부터 2008년까지 총 6500억 규모의 양수약정을 체결했고 제1금융권 인 우리은행 등을 통해 끌어온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2006년을 넘기지 않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시공사로는 대우차 판매와 성우종합 건설을 선정하면서 서울시에서 개발 관련 인허가만 떨어진다면 곧바로 지하 6층 지상 35층에 물류시설 오피스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단일 규모로는 당시 국내 최대의 복합 유통센터 파이시티를 착공 및 분양 할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당시 제32대 서울시장 이명박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에 사인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가 개발 인허가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은 청계천 보건사업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다가오는 2007년 제17대 대선의 유력 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대권 도전에 뛰어든 이명박의 서울시장 자리를 오세훈이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차지하면서 이정배는 그간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상득과 최시중 특히 서울시 정무국장 박영준에게 가열차게 줄을 대었던 자신의 로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나마 박영준은 오세훈이 민선 4기 제33대 서울시장 재임 초창기인 2007년에도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강철원을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당시 대권을 향해 돌진하고 있던 전서울시장 이명박에게 파이시티는 이미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또 다른 큰 꿈을 꾸며 새롭게 당선된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게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르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위험천만한 사업으로 여겨지면서 늦어도 2007년이면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파이시티를 착공 및 분양할 것으로 판단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와 시공사로 참여한 대우차 판매 성우종합건설은 당시 연이율 무려 17%에 달하는 총 1조가 넘는 규모의 pf 대출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백 수천억의 금융수수료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서울시의 인허가만을 기다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융수수료를 떠안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이정배는 하루에만도 몇억씩 쌓이는 대출이자보다는 로비가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면서 각종 불법 로비자금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여기저기 뿌려대기 시작했고 이미 앞면을 튼 최시중을 통해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명박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선거자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명박 이상득의 최측근 박영준과 오세훈의 최측근인 강철원의 연결고리 등을 통해 오세훈의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줄을 대면서 이로부터 또 몇년이 흐른 2009년 11월 마침내 파이시티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냈습니다. 2009년 11월 오세훈의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낸 것도 처음엔 파이시티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유야무야 될 뻔했지만 2007년 12월 제17대 대선을 통해 이명박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mb정권 초반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던 박영준이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강철원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진전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지지부진했던 파이시티 개발 인허가 과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정배와 이동률에 줄이 닿는 인사들로 대거 구성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연이은 맹활약으로 그나마 2009년 11월이 되어서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초 예상되었던 2006년 2007년보다 2-3년 이후인 2009년 말이 되어서야 인허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사업자금이 경색되었던 파이시티 시공사 대우차 판매와 성호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성호종합건설을 자회사로 두었던 현대시멘트마저 2010년이 들어서자 줄줄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매일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연간 천억원에 이르는 금융이자를 버텨낼 수 없었던 이정배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등도 같은 해인 2010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련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이은 도산으로 파이시티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파이시티 개발 pf 상품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관련 투자 품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청했고 이 무렵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파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pf에 무려 1조 4천억대 부당대출을 해준 우리은행 간부들을 줄줄이 잡아 들였으며 이들에게 온갖 뇌물을 먹이고 수천억의 pf 대출금을 받아내어 그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까지 구속해버렸습니다. 대표 이정배가 구속되고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11년 5월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을 통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출 내용이 불분명한 용처불명자금이 무려 929억원이나 되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당시 파이시티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 김광준은 이정배를 포함해 옛경영진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총 129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법정관리인 김광준이 출근길의 괴한에 의해 무릎과 허벅지 복부 등 무려 4군데나 칼에 찔리는 피습 사건에 이어 대표 이정배를 비롯한 구경영진은 배려 파이시티 파이랜드 의 주최권단인 우리은행과 파이시티 시공사로 새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정배를 비롯한 파이시티 파이랜드의 옛경영진들이 우리은행 과 포스코 건설을 고소한 주된 이후로는 파이시티에 대한 개발 인허가 작업까지 끝나고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려는 순간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파이시티 파이랜드의 돈주를 쥐고 있던 주최권단 우리은행과 mb정권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건설이 짜고 자신에게 200억 원 줄 테니 손 떼고 해외로 나가라고 협박했다는 등 우리은행과 포스코 건설의 사전 밀략설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팔성과 포스코 회장 정준향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mb정권이 이들의 배후에 있는 데다. mb정권이 민정수석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수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지만 mb정권의 국정장악력이 막강했던 2011년 당시에는 큰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04년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시장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과 이후 이어진 mb정권의 막강한 권력 앞에 2004년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와 mb를 비롯한 mb 측근들의 검은 커넥션과 파이시티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우리은행 포스코 건설 밀약설에 mb정권 배후설 까지 모두 묻힐 뻔했지만 2012년 mb정권의 말기가 되면서 소위 레임덕 현상이 정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파이시티에 대한 국면도 180도 정반대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조직보다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대한민국 검찰은 2010년 이정배가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도 2011년 이정배가 우리은행과 포스코 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때에도 살아있는 권력 mb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파이시티에 대해서는 나몰나라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을 맞이해야 할 제18대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인 2012년이 되자 그간 보여줬던 행보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칼끝을 mb정권에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4월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선종구와도 인연이 있는 건설업자 이동률의 수첩 등을 발견하고 파이시티 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마치 예전부터 이정배 이동률과 mb정권의 검은 연결고리를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별탈없어 보였던 파이시티에 대한 인허가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동률의 주거지를 비롯해 파이시티 파이랜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에서부터 이동률과 운전기사 최모씨 그리고 이정배 등을 연이어 줄줄이 소환조사 및 구속하는 것에 이어 이 무렵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행되었던 불법사찰을 비롯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원외교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주구장창 이름이 나왔던 왕차관 박영준과 상황이자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오래된 친구이자 mb의 멘토로 mb정권에서 초대방송통신 위원장을 역임하며 방통대군으로 칭해졌던 최시중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을 겨누며 당시 중수부장 최재경을 필두로 대한민국 검찰은 mb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mb의 멘토이자 초대방송통신위원장 으로서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상징과도 같았던 방통대군 최시중은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의 로비스트 브로커 이동률에게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매달 5천만원 씩 12번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은 것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2월에는 한꺼번에 2억원 을 수수하는 등 파이시티 파이랜드 측으로부터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속칭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을 동원하여 mb정권의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며 그야말로 그 어떤 장관보다도 활기를 쳤던 왕차관 박영준도 이정배의 로비스트 브로커로 활동했던 이동률로부터 총 1억 6천여만원을 수수한 대가로 서울시 정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는 서울시 교통국장 등에게 파이시티에 대한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고 서울시를 떠나 이명박 대선 캠프로 자리를 옮겨야 했던 2007년 에는 이동률에게 당시 제33대 서울시장 오세훈의 최측근이었던 강철원 을 소개시켜준다던가 2008년 mb정권 에서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할 당시에는 다시금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강철원에게 파이시티 인허가를 잘 챙겨달라 압력을 가하는 등의 혐의로 mb의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던 최시준과 박영준이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동안 별의별 의혹들과 논란들 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권보다 청렴한 정권임을 자부했던 mb정권 의 부패한 민낯은 만천하에 까발려 졌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를 통해 mb정권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은 당시 검찰은 당시 점차 스케일이 커지고 있던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자원외교 사대강 사업 등 mb정권의 대표적인 업적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가며 mb정권에서 이제 단 두개밖에 남지 않았던 거대한 산 상황 이상득과 mb정권 의 그 자체인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에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업처럼 여기면서 온갖 프로젝트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던 mb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시작이자. 2024년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뇌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pf 부실 대출에 시조세 격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 재판 결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인허가를 위해 경북 포항이 고향인 건설업자 이동유를 자신의 로비스트 브로커 삼아 30억 원을 넘게 건네 제32대 서울시장 이명박의 최측근인 최시중 박영준과 제33대 서울시장 오세훈의 최측근인 강철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불법 노비를 벌이고 우리은행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먹여 자신과 특수관계였던 시행사들을 총동원 해 수천억 원의 pf를 일으키고 그 중 일부인 수백억 원을 따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시행사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는 2017년 대법원 3부로 부터 최종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복역 중에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있었지만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의 로비스트 브로커 역할을 도맡으며 파이시티 인허가에 입김을 넣을 수 있었던 최시중 박영준 강철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포항 출신 건설업자 이동율은 2019년 12월 대법원 3부에서 이 심에서의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4억 원의 선고를 뒤엎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2020년 4월 9일 서울고법 형사 3부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정배와 이동율 등으로부터 매달 꼬박 5천만 원씩 12달 총 6억 원을 받아먹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이 제17대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2월에는 2억 원을 한 번에 받아먹는 등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서 총 8억 원을 꿀꺽한 혐의를 받았던 최시중은 2012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의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 당시에 보여줬던 뻔뻔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재판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 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톤마냥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었고 실제로 이명박은 자신의 대통령 인기 끝자락인 2013년 1월 최시중을 비롯해 천신일 박희태 김효재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설 특별사면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무려 8억이나 꿀꺽한 혐의에서 매달 5천만 원씩 12번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먹은 것은 2심까지 확실하게 유죄였던 최시중은 최종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중 전체 형기의 3분 2인 무려 1년 8개월이나 남겨놓고 자신이 친해했던 이명박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최시중보다는 적은 액수인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먹었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던 왕차건 박영준은 2013년 9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징역 2년 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최종 선고받은 데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울주군 산업단지 관련 사업 등에서도 뇌물을 받아먹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 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최시중처럼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혹은 재판조차 받지 않는 등 mb 정권에서 있었던 온갖 논란들과 비리 의혹들의 중심부에서 말 그대로 왕차관 으로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지었던 죄들에 비해서는 매우 싼값으로 티켓을 끊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업가로서 보다 큰 성공을 위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를 개발하고자 했던 이정배의 과도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방통대군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 등을 꼬린시키며 mb 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까발리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듯 했으나 최시중은 특별사면으로 박영준은 다른 더 큰 여재들은 더 이상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사법적으로는 되려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고 제33대 서울시장 오세훈의 최측근으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박영준 이정배 이동율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강철원은 2012년에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소까지 되었지만 2021년 4.7 재보선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38대 39대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과 함께 2023년에는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역임하는 등 뇌물수수로 법정구소까지 되었던 죄인은 또다시 부활하여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아무 권력도 끈도 줄도 없어 온갖 곳에 뇌물을 뿌려댔던 파이시티 파이랜드 대표 이정배만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에 삶을 다하는 비극을 겪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넘어서 유권무죄 무권류죄의 표본을 보여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이 당시 이 사건 전후로 함께 터지기 시작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미래저축은행 사태 솔로몬저축은행 사태 등과도 일정 부분 큰 괴를 같이하는 사건으로 다음 편에서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을 통해서도 그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엔비정권에 남아있는 큰 두산 중에 만사형통 상황 등으로 불렸던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을 꼬린시켰던 미래저축은행 사태 솔로몬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엔비정권의 자원외교 실태와 함께 그 한복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상득 박영준의 또 다른 민낯을 비롯해 자신들의 온갖 더러운 오물과 허물들을 가리는 것에 힘써줄 엔비채 측근들에게 뇌물 바치기에 바빴던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과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의 우푼작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